최근에는 이제 애플이 이슈가 많죠 요즘 애플이 AI에 뒤졌다 애플카를 포기했다 미국 법무부에서 소송들 제기해 가지고 앱스토어에서 30%씩 강제화 시켜서 가져가는 것들은 이건 문제가 된다 미래 목걸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지금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사실 아무 날은 알 수가 없죠 근데 다만 확실한 건 뭐냐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부동산 미칠강이가 주식에 빠지면 일어나는 일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애플이 대단한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애플에 대한 찬양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왜 애플이 대단한 회사인지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재미난 회사니까요 돈이 오가는 길 있죠 그 길목을 잡고 있는 게 애플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이동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돈이 이체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결제할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체는 사실 수익화가 조금 어려운데 물론 수익화하는 기업들도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계좌이체할 때도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높은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결제할 때는 보통 전부 다 수수료를 다 떼가죠 카드도 결제할 때가고 네이버페이는 네이버페이대로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수익화가 조금 더 쉽죠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애플 캐시라고 하는 게 존재하거든요 계좌이체가 가능하고요 대부분 이제 충전식으로 먼저 하고 얘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긴 한데요 한국에서도 카카오페이나 내부페이, 페이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도 선불 충전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냥 바로 은행에서 이체하면 좋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페이 기능이 있죠 애플페이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 애플페이를 하는 방법들이 이제 모바일 그 디바이스 안에 카드를 넣어서 연동시켜서 결제하는 경우가 흔하죠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페이, 애플은 애플페이 디바이스가 어떻게 보면 양대산맥이잖아요 이 두 양대산맥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카드를 안 꺼내고 틱 갖다 대면 되는 거 그것만으로도 수수료를 또 가져가니까 결국은 카드사들이 이 안에 종속되는 개념으로 가는 거거든요 내 폰에 여러 가지 카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네이버페이도 마찬가지고 카카오페이도 사실은 그걸로 직접 결제하는 게 아니라 등록해 놓은 그 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얘를 통하게 되잖아요 결국 얘가 또 수수료를 또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 돈이 오가는 길목을 꽉 잡고 있다는 거죠 실제 우리 오프라인에서 물건 구매할 때 일상에서 이걸 보면 결국 오프라인이 있고 온라인이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사실 요즘은 직업 같은 거 안 들고 다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뭐 커피 사먹고 맨날 대중교통 이용할 때 쓰고 했을 때 그 페이를 이용할 거라는 거죠 근데 대중교통 그거 얼마 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쓰는 금액이잖아요 왔다 갔다 전 세계인이 다 쓴다 생각해봐요 그 금액을 다 합치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겠죠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도 물건 구매를 하잖아요 뭐 한국에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미 장악을 해가지고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후진국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없다고 하면 F-PAY 훨씬 더 많이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 요즘에 이제 중국에서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라든지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등장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애플페이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나마 지금 안 되는 게 누구냐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거기서 안 해줘가지고 안 되는데 거기도 뭐 계속 안 된다는 부분 없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쓰면 결국 하게 되겠죠 근데 결국은 봐봐요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그 많은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애플이 그걸 꽉 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핸드폰 하나 하게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또 볼까요 또 큰 이유 이 뭔가를 생산할 때요 애플이 없으면 생산을 못 해요 특히나 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생산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말했지만 회사에 출근해 가지고 일하잖아요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들 뭐 일을 할 수도 있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쓰는 도구가 뭐예요 뭐 PC 뭐 데스크탑 이런 것들인데 이게 점점점 지금 이제 윈도우에서 다 맥 기반으로 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생산하려면 뭐 땅이 필요하고 농사를 줘야 되지만 지금은 다 컴퓨터 하면 다 되잖아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옛날에 뭐 디자이너들만 맥을 썼다고 하면 지금은 그러지 않거든요 이게 되게 돈을 잘 버는 크리에이터들 영역들 예를 들면 자동차 수석 디자이너 뭐 이런 사람들 너무 당연한 건데 디자인이 필요 없는 뭐 이런 경영 콘텐츠 이런 사람들조차도 맥을 쓰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IT 회사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윈도우를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예 뭐 돈을 얼마 줄 테니까 마음대로 선택해서 사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PC를 윈도우를 주면은 야 이 회사 진짜 별로라고 평가하고 막 맥을 주면은 좋아하고 실제 맥을 사서도 개발이 지금 다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가성비가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완성도가 생각보다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드웨어만 사면 소프트웨어 하고 그냥 그 다음 다른 장비를 샀을 때 넘어가는 게 너무 수월하거든요 하나하나만 재설치하는 것들도 생각보다 많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인이 점점 점점 이걸 다 쓰게 된다고 생각해봐요 무시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가 또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한글, 워드 이런 소프트웨어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껍데기가 있으면 그 안에 이제 O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죠 이 OS는 당연히 맥에 만든 건데 심지어 껍데기도 애플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OS는 MS에서 만들었지만 껍데기는 Dell라든지 다른 회사에서 만든 경우가 많았지만 이 두 개를 전부 다 애플에서 만들죠 또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이 소프트웨어를 또 다른 사람이 이 OS에 탑재하기 위해서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이 개발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어디에 올려야 돼요? 스토어에 올려야 되거든요 휴대폰도 마찬가지고요 이 앱스토어라고 하는 곳에다가 올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등록하려면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이걸 라이센스를 연간 또 결제를 해야 되고 그걸 매년 결제해야 돼요 여기서 비용 또 발생하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시작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소비가 되는 끝단까지 쭉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게 결국은 유통이거든요 이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택시를 타면 우버를 타고 우버 앱을 이용해 가지고 결제를 하겠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같은 것들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또 앱을 이용해서 또 결제를 하겠죠 이 결제할 때 보통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방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에어비앤비 본사가 있으면 얘네들이 수수료를 가져가지만 앱에서 결제가 난 모든 수수료에 대해서 또 30% 정도는 애플이 또 가져갑니다 심지어 우버에서 앱 결제하면 택시 기사가 또 우버 회사에다가 뭐 줘야 되는 수수료가 있겠지만 이 앱에서 결제한 거에 대해서 우버는 또 다시 애플한테 30%를 또 결제를 줘야 돼요 플랫폼 어플들이 너무 많죠 더 와닿게 해볼까요? 유튜브 있죠 유튜브에서 광고를 안 보려면 프리미엄 그걸 가입해야 되죠 이 프리미엄을 가입하는데 옛날에는 뭐 한 9,000원인가 했는데 지금은 13,000원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금액을 결제를 하지만 PC에서 결제했을 때랑 모바일에서 결제했을 때랑 금액이 특히나 애플은 다르거든요 이 모바일에서 결제하면 금액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유튜브에서 결제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다시 애플에다가 30% 수수료를 또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다 합치면 2022년도에는 앱스토어 거래액이 1조 1천억 달러인가 1,483조 돼요 네덜란드 국내 총 생산이 1,560조 되거든요 네덜란드가 이거 하나에서 매출이 이거랑 맞먹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앱스토어에서 게임 같은 거 앱 하나 받은 다음에 거기서 아이템 하나 사면 그거 이제 나눠먹기 한다 그 수준이 아니고요 앱에 등록돼서 뭔가 수익화되는 것들은 전부 다 수수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생산 도구에 있어서 예전에는 단순히 조립 같은 느낌이 많았거든요 브랜드만 자기 거고 부품은 전부 다 다른 데서 다 가져와 가지고 조립하는 느낌인데 지금은 자체 기술로 예를 들어서 CPU 같은 경우도 지금 뭐 M1 이런 식으로 M2 자체 설계해서 칩을 계속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PU 반도체를 직접 만든다는 거죠 그 설계를 직접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지금 계속 늘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뭐 나중에는 디스플레이도 자기가 만들고 싶어 할 거고 모뎀이라든지 또는 뭐 배터리 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물론 특허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가장 돈이 되고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들을 자기들이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다 자체 기술 자체 생산화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무서운 거죠 이게 결국은 자기 영업이익이 다 높아지는 거니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생존의 도구잖아요 휴대폰이 무인도에 갈 때 딱 한 가지만 들고 가라고 한다면 휴대폰 들고 가지 않을까요 휴대폰만 있으면 뭐 아마존으로 딱 접속해 가지고 필요한 거 구매하면 돈만 많이 내면 비행기 타고 뭐 배달도 해주겠죠 은행 잔고만 충분하면 이거 없으면 사실 뭐 아무것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생산 도구는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필수제처럼 돼 있으니까 뭐 자동차 보석 뭐 이런 부동산 다음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물건들 중에서 굉장히 고가 상품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가정에서 한 개만 사는 게 아니라 1인 1 휴대폰이죠 그리고 이거 한 2, 3년 지나면 이 구닥다리 느낌을 받으면서 또 재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휴대폰만 또 있냐라고 보면 또 아이패드도 사람들이 사 또 맥북도 사 그럼 이걸 세트로 사게 되면 곱하기 뭐 3명 곱하기 4명 이렇게 금액이 계속 나오고 한 개씩 한 200만원씩 하거든요 그러면 600 곱하기 1,800만원 2,400만원 치를 정기적으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결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 있었을 때 회자를 만들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애플이 이슈가 많죠 뭐 요즘 애플이 AI에 뒤졌다 뭐 애플카를 포기했다 그 다음에 미국 법무부에서 뭐 소송들 제기 해가지고 그 앱스토어에서 그걸 30%씩 강제화 시켜서 가져가는 것들은 이건 문제가 된다 뭐 미래 목걸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지금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사실 아무날은 알 수가 없죠 근데 다만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소송 제기 이런 것들은 정권이 바뀌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죠 그 다음에 미래 목걸이도 중요한데 현재 그 돈줄을 지우고 있는 거 이것도 꽤 중요하잖아요 AI에 대한 것들은 경쟁자가 사실은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 뭐 예전에는 이제 뭐 인텔에서 또 시간이 지나서 ARM에서 또 시간이 지나서 NVIDIA에서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안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얘는 경쟁자가 생기고 계속 이제 뭔가 변화가 있고 그들끼리도 경쟁할 건데 얘는 잘 변하지가 않겠구나 결국은 이거를 이제 혜자라고 표현을 하고 버핏도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애플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생각에 많은 부분에서는 또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사람들이 애플에 대해서 실망을 할 때마다 또 누군가에게는 또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뭐 어쨌든 애플에 대한 장점들 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세상에 정답은 없겠죠 그 리스크가 없는 것도 없고요 교육은 자신들만의 인사이트로 이제 투자를 해 나가는 건데 세상은 좀 다양하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에서 우리가 매 순간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집중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분석해서 좋은 기회를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나 뭐 위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영역에서 다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말 그 말에 흔들릴 정도라면 사실은 투자자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하는 말 이 영상 하나를 보고 애플을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리고 반대로 제가 오늘 방금 했던 이야기에서 전혀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 분들은 그냥 영향 자체를 무시하면 돼요 또 그 사람들만 해도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번 주제는 우리가 무슨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그런 주제처럼 무슨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되는 그런 장르가 아니거든요 그냥 오로지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내 돈 놓고 내가 투자하는 배팅의 게임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가 오늘 한 이야기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게 회사가 됐든 투자 영역이 됐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감점들이 뭐가 있을까 그게 잘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들은 저는 개인에게 무조건 도움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조금 제가 생각한 게 있다고 하면 그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들을 그냥 공유하고 싶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논쟁 하느니 실패하라 논쟁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인사이트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뭐 짧게 애플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